어? 오랜만이야! 잘 지냈니? 잘 지냈어요. 누구세요? 나 기억 안 나? 너의 삼촌이잖니? 만나서 반갑다. 내 감히 말하고 있어. 저 곰 뭔가 엄청 수상한데? 나도 그렇게 생각해. 우리가 퍼즐을 풀어서 큰 곰의 정체를 알아내보자. 방금 대화를 다시 듣고 빈칸에 들어갈 말을 찾으면 돼. 대단해! 꿈의 정체는 바로 삼촌이 아닌 도둑이었어. 꿈의 정체를 알아내보자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